네 앵커 리포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요 자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는 아마 지난주 중반까지는 아 이거 바닥 잡고 이제 드디어 올라가나 이런 생각에 바닥의 확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고요 이번 주는 드디어 2250선을 넘겨가면서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부분의 이전에 주가 수준까지 모두 되돌린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더 상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우려감은 무엇인지 그리고 종목에 대한 흐름들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봤을 때는요 사실 이런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1970년대부터 잡아놨기 때문에요 좀 길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점점점 이렇게 가 있는 거는 질병 관련 이슈가 있었을 때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질병이 발생된다는 부분은요 전체적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일종의 블랙스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매수 기회를 줬다는 점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성공하셨을 것 같습니다 떨어졌을 때 중심 종목을 잡으셨다면은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더 눈여겨볼 만해요 최근에서 더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윈 리조트라고 있습니다 CNBC 쪽이나 미국 쪽에 외신 쪽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우한 바이러스와 관련된 부분들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집중했던 주가가 바로 윈 리조트였습니다 이 종목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쭉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고 가는 흐름이 소위 말해서 여행주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어제와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수주의 주가가 차례차례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은 관련된 이슈가 많이 사라지고 드디어 중국 쪽에서도 내수주가 움직이면서 지수들 증시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상징적으로 2250포인트의 돌파가 바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수 지금 사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중국 쪽의 내수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경기 상황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측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있어 왔던 것처럼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질병으로 인해서 경기 위축이 올 것 같으니까 경기 부양책 나올 거야 중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중국의 이런 이슈들로 글로벌 경기가 위축이 된다면 유동성 더 풀 거야 라고 하는 중앙은행과 정부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이 예전에도 나왔으니 이번에도 나올 거야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지금 ETF냐면요 중국 관련 ETF라고 중국 증시 관련 ETF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들은 일정한 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에 영향은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차례차례 좀 생각을 해보죠 다음 장도 좀 넘어가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후베이 아시죠? 후베이성 이번에 폐쇄됐습니다 여기에 핵심 도시가 바로 우한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후베이 경제가 생각보다 큽니다 여기 점점 여기 블룸버그에서 지금 현재 그래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가져온 건데요 점점 점점 찍혀 있는 게 현재 생산 현장이나 연구소 개발 현장 물류사 이렇게 있는 건데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핵심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후베이 경제는 중국 내 총 생산량의 5% 정도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여기에 있는 공장 중에서 자동차 공장이 많아요 그래서 자동차 쪽에서는 살짝 우려가 좀 많이 나오기도 했었던 상황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쭉 열어볼게요 후베이 경제를 중심으로 보니까 말씀드렸죠 자동차 쪽에 공장들이 많았다 그러면 자동차는 글로벌 체인을 가져가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밀접하게 글로벌 경제와 연계가 돼 있는 게 바로 후베이 경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와 관련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쪽이 색깔이 짙어질수록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쭉 보면 저는 이게 뭐예요 일본과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가장 색깔이 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우려가 외국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미국 쪽에 영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미국이 계속 증시가 신고가를 낸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같이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블룸버그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공장 폐쇄로 중국의 공장 폐쇄겠죠 이를 통해서 한국과 인도의 조립 라인 중단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콩의 영향이 중국에 대해서 경제 성장이 부진하게 되면 홍콩이 가장 영향을 받고요 세계도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이 우리나라로 나타나 있는 상황이고요 쭉 보시게 되면은 인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국 전체가 중국의 경제 성장과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는 게 바로 한국이었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바로 이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쪽에 연구소 쪽에서도요 중국 내 자동차 생산량이 세계 생산량을 하쳐 보니까 2003년 이거 왜 비교를 하냐면 이때가 바로 사스가 발생됐던 부분이잖아요 7.3%밖에 안 됐는데 올해 보니까 거의 30% 가까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아 이거 그냥 예전에 질병 사태 때와 똑같이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중국의 밸류체인 관련 공장들이 중국에 너무 많다는 부분에서 무료하는 게 지금 현재 무거운 분위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결국은 나오더라고요 현대차가 국내 공장을 가동 중단할 수도 있다고 얘기 나왔는데 이게 바로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바로 중국에서 생산이 되는데 이거 생산 부품 차질이 나오면서 생산 중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빨리 재개가 되면은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빨리 재개가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요 워낙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높았기 때문에 자 여기서요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이 재개가 된다는 소식과 함께 다시 한번 테슬라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은 이번 산업 우려에서는 좀 벗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우러도 이런 기대감도 나오면서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2250선 이상으로 끌어올릴만한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난주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IT의 실적 강세 또 미증시의 신고가 이런 점을 보면서 2250선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세게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삼성원자 SK하이닉스 IT주들 이런 얘기들이 반영이 된 게 아닐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밸류는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얘기들이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게 또 증권가의 시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증권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 이후에 업종은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밸류 훼손과 밸류 유지 업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심리적으로만 떨어진 종목 심리적으로 그리고 기업 가치까지 떨어진 종목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요 중국 관련 소비주는 밸류도 훼손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만 떨어진 종목은 2차전지나 IT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2250을 넘어서 더 쭉쭉 올라가면요 종목의 확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도주의 솔리만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밸류의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에서는 더 추가적으로 쭉쭉 올라갈 것이라고 보면서 종목을 확산시키기에는 아직도 점검해야 될 것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밸류 훼손이 되면서 일단 바닥을 잡고 올라올 때 반등했던 종목들은 일시적인 반등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장품주들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소비 자체가 죽은 건 아니니까 하지만 좀 더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밸류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확산보다는 집중화 현상이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한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된 부분들 지금 현재 파웰 연중 의장도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 예측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각 기업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직 이와 관련된 실적의 영향을 집어넣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여전히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전문가들도 예측을 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먼저 예측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앞으로 시장이 더 오를 거야 라는 기대보다는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을 계속 살펴보면서 지금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을 빠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오히려 지금은 더 만편하게 주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2250선까지는 올라왔습니다만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사항들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